뉴욕 증시는 지난주 하락세로 지수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. 다운은 연초 대비 15%, 나스닥은 19% 올랐습니다. 국내 증시는 코스피아 코스닥이 나란히 6.2%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미국의 심련물 국채는 1.35% 수준이며 한국의 심련물 국고채는 2.01%입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69.72달러로 마감됐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20.95로 급상승했습니다. 국내 고객예탁금은 61조 28억원으로 연초보다 11% 줄었습니다. 국내 신용장구는 25조 5751억원으로 연초에 비해 33% 늘었습니다. 신용장구는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보다 9% 떨어졌고 현대차도 1% 내렸습니다. 애플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 15% 상승했고 테슬라의 주가도 1%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